자세를 시작하는 돈줄 맛작 시즌2 한참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맛작 메뉴는 대표 고기 사정밭입니다. 비주얼 이거 싫어요? 익사류 사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꽃인데.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오늘의 주인공 맛작 선수단 입장!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잠깐만요. 두고 좀 보고 왔는데 해 볼만 할 것 같은데? 진짜요? 대표 삼겹살 10인분, 대표 우삼겹살 10인분 이렇게. 저희도 똑같이 10인분, 10인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오늘의 향상 오버! 오, 한입. 김대기, 김대기, 김대기! 왜... 왜. 고맙습니다.